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드레드아웃 공포 게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도 게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조금 화이트데이 랑 비슷한 느낌이다.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 오 분위기는 뭐 어마어마 합니다. 그죠? 지금 저 집에 혼자 있는데 오질 나구요 2 어? 휴대폰 떨어져 있네. 이게 언제 나온 게임이지? 응 뭐라는 소리가 잘 안되네. 뭐 저 저 잡혀갔어 구해줘 뭐 이런거겠죠? 어 본인은 아닌거 같고 친구인거 같은데? 뭐야? 어이 씨 개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놀랬잖아 이씨 어이 씨 뭐야 어 어디가 같이가 뭐죠? 어 친구 친구인가요? 가보겠습니다. 어떤일 이쪽으로 우용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아이씨 개깜짝이야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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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깜짝이야 어떻게 하는거야 또 개.. 으아 이 새끼야 못 지나가는데 여기 아무도 눌러볼까 힌트라도 좀 줘 게임이 이래 못 지나가 에이씨 그만하겠다 에이 뭐 길 헤매다가 끝나네